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별팜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책은 계속해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죠. 자청 작가님의 역행자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저자는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무자본 창업에 연이어서 성공하면서 현재는 월 1억이라는 자동수익을 실현하고 계신데요. 이 책 속에는 그가 가난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인생 레벨업의 치트키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10대 때 그는 외모, 돈, 공부 그 어떤 것에서도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꿈은 공단에 취직해서 월 200만원을 벌면서 게임만 하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살 무렵 그는 우연히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렇게 무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성공 전략은 이 책에서 역행자의 7단계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자의식 해체하기, 정체성 만들기, 유전자 우작동 극복하기입니다. 여기까지 단계는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많이 다뤄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많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7단계까지는 뇌 자동화시키기, 그리고 역행자의 지식 채우기,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구체적인 루트, 그리고 역행자의 챗바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이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뇌 자동화 챕터에 나오는 이의 전략에 관한 내용인데요. 2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근육을 자극해줘야 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의 근육 또한 자극이 가능하고 자극을 할수록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뇌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책 읽기와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돈을 벌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간단하게 두 가지 원리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오디오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돈, 시각,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은 아래의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사기꾼이 되거나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어떤가요? 너무 간단한가요? 겨우 이게 돈 버는 근본 원리라고 하니까 허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사업과 투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기본을 잊은 사업이나 투자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주식 작전을 통해 주가를 조작합니다. 급등주에 반응하는 개미들을 유인해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깁니다.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이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벌었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었을까요?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않고 속여서 빼앗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범죄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빚을 10억이나 지게 된 작은 샴푸 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제품 개발을 소홀히 한 채 회사를 운영하니 결국은 빚만 잔뜩 생겼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허위 광고를 하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홍보하고 후기를 조작합니다. 마케팅에 속아서 이 샴푸를 산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다시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걸 산 사람들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실망만 했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즉 고객과 세상에 그 어떠한 이득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업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SNS 광고를 보다 보면 이런 괴상한 사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쓸모없는 강의를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속한 가치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업은 결국 망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떠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편함을 해결해서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벌립니다. 물론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혼자서 해낸다면 월 천만 원의 자동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여럿이 모여서 해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회사고 기업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사업의 본질이고 수익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은 아래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매번 밥을 짓느라 번거롭고 남은 밥이 상할까 걱정된다. 햇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는 큰 돈을 벌었다. 2.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거나 매번 빨래를 하고 옷을 정리하는 것이 귀찮다.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최근 문 밖에 내놓은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한 다음에 개어서 배달해 주는 비대면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3. 택배로 가구가 오곤 한다. 스스로 조립하게끔 설명서가 같이 오지만 조립은 귀찮고 어렵다. 혼자 사는 경우 큰 가구는 조립이 어렵다. 이런 집에 출장을 나가서 대신 조립해 주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연예인은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줌으로써 돈을 번다. 2. 웃긴 영상을 기획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돈을 번다. 3. 넥슨은 전 국민에게 재밌고 새로운 게임을 제공해서 돈을 벌었다. 4.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에게 재밌는 드라마를 제공해서 돈을 벌었다.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 것입니다.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입니다. 아래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이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이들에게 무료 칼럼을 제공하고 10년간 1만 건을 상담한 사례를 이론화해서 알려주었다. 수년간 트레이닝을 받은 상담사를 통해서 연애 문제를 상담해 준다. 고객은 이 문제로 몇 개월 이상 불행함을 느껴왔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상대를 다시 만나게 해주거나 이별의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고통을 현격하게 줄여준다. 또한 연애에 대한 지혜를 급격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결국 고객은 행복을 되찾게 된다. 그렇기에 돈을 번다. 2. 마케팅으로 고민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좋은 서비스가 알려지기를 바라지만 방법을 모른다. 사기꾼에게 속았거나 마케팅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자청의 이상한 마케팅은 이 분야에 특화된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서 500만 원을 지출하면 1,500만 원 이상을 벌어준다. 따라서 97%의 전문직 종사자와 회사들이 재계약을 한다. 이처럼 전문직 종사자나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광고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전문직 마케팅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 된다. 3.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만들어서 공유함으로써 운명의 순리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오작동을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왔다. 쓸데없는 시행자구를 줄여주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 부가가치는 훗날 어떠한 방식으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다. 편리하게 해주기 행복하게 해주기 이 두 가지를 선사하면 돈은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4. 나는 유튜브 자청 채널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방법을 공유했다. 책 추천을 하면서 책을 읽지 않으면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궁창 같은 삶도 변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였다. 이후 전국 5만 명 이상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 덕분에 유튜브를 은퇴하고 진행했던 클래스 101의 무자본 창업 강의는 35억 원 이상 판매되었다. 5.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북카페에 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강남은 땅값이 비싼데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 내가 운영하는 욕망의 북카페는 강남 한복판 중에서도 매우 조용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막힌 뷰를 제공한다. 루프탑에서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자청의 북카페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의성과 행복감을 준다. 이제부터는 보다 현실적인 사업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관계, 가족, 사랑, 돈, 시간 등 수많은 것들에 자유로 속박당합니다. 이런 제약을 한 번에 해결하거나 급격하게 줄여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사실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요. 혹은 바로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을 급격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켜야 자유라는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기틀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에는 10만 명의 병사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병사인 당신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한 명의 병사를 처치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병사를 처치한다면 2,700명 정도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2만 7천명입니다. 즉, 죽을 때까지 성을 완전하게 함락시킬 확률은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시간당 돈을 벌기는 하지만 비교적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수입니다. 의사, 변호사, 고액강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 등입니다. 이들은 힘이 강력해서 시간당 5명에서 10명을 처치하기도 합니다. 병사보다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잠을 잘 때에는 성 함락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수 또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얻는 과정에서 자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시간당 수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면서도 수많은 병사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대 지휘자입니다. 부대 지휘자는 수많은 병사를 지휘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병사들은 지시한 대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여기서의 병사는 단순히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여행을 간 순간에도 저절로 집값이 올라가며 돈을 법니다. 책을 쓴 저자는 해외를 다녀온 사이에도 돈이 벌립니다. 이와 같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싸워주는 병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대 지휘자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사장, 책 저자, 유튜버, 온라인 강의 판매자,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건물주 등입니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으며 직접 돈을 벌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법니다.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돈을 벌고 있다면 부대 지휘자가 아니라 장군이나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단 병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왕이면 장수부터 되면 좋습니다. 병사가 되어 시간당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되면, 나아가 부대 지휘자가 되면, 잠을 자는 순간에도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서 적을 무찌릅니다. 만약 부동산을 사두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병사들이 나를 위해 싸우면서 수익을 냅니다. 이런 부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빠르게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스템화하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경우, 이런 부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마 그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를 다니는 머리 좋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나 또한 10년 전이었다면, 다른 세상 이야기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할 것 없습니다. 정체성 이론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단 병사에서 시작해서 부대 지휘자에 오른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사람, 지방 공장에서 숙식을 했던 소녀, 30살까지 밤무대 밴드 일을 한 사람, 이 셋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 출신의 백수로서 36살까지 생계가 어려웠던 또 다른 사람은 3년 안에 부대를 만들어 추정컨대 월 1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유튜버의 병사는 누구일까요?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아주는 직원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천여개에 이르는 업로드된 영상들이 모두 병사입니다. 이 천여개의 영상은 유튜버들이 잠을 자고 여행을 가더라도 구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감을 주는 전투를 계속합니다. 구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관심과 클릭을 얻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러면 누군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초절정 인기 유튜버잖아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요. 그럼 나의 친구이자 구독자인 동갑내기 정승우를 봅시다. 이 친구는 7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버는 족족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투자를 공부하면서 2년간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종잣돈으로 좋은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낡고 입지 좋은 곳에 스터디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인 스터디카페가 크게 성공하자 2년 만에 13개로 확장 현재는 월 1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너나위, 아는 선배, 램군 역시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이라는 병사를 하나씩 모은 결과 수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많은 부대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병사가 좀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상한 마케팅과 아트라상에서 각각 순수익 1억씩이 발생합니다. 2. 클래스 101의 무자본 창업 강의를 제작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지난달에만 1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3. 푸드프라는 전자책 플랫폼에서 6권의 pdf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월 6천만 원씩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30억 이상의 주식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매년 최소 수익률 2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5. 그 밖에도 부동산, 욕망의 북카페와 위스키바, 여러 지분을 가진 사업체 등에서 자동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나의 병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책 자체로는 수익이 크지 않겠지만 내가 벌이는 사업들에 좋은 평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갑자기 매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장수, 부대 지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월 30만 원, 100만 원, 아니 5만 원도 좋습니다. 작은 병사들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전투에 참전시키세요. 역행자의 지식 인간의 뇌는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하던 일을 선호하는데요. 직업을 바꾸면 돈을 더 벌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도 반복 속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혐오하는 유전자 덕분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칼을 갈던 대장장이는 일평생 칼을 갈면 되었고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은 일평생 농부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도태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대장장이가 굳이 어부일을 배운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농부가 갑자기 집신을 판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련도의 차이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확률이 컸습니다. 현대사회는 정근대 시대와 너무나 다른 삶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막대한 부를 얻도록 사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장장이 일만 하는 사람이 현재 가치로 월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대장장이가 만약 현대를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현대의 대장장이가 주말을 이용해서 아래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무언가를 배운다고 가정해볼게요. 유튜브 편집 기술을 일주일간 배운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일주일간 배운다.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일주일간 배운다. 이 대장장이는 자신의 제조 공정을 어설프게나마 유튜브로 찍어서 편집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를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수업에서 들은 몇 가지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이 대장장이는 전국에서 주문을 받게 되고 유튜브로 부수익을 벌어들이며 또 새로운 비즈니스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칼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전문가들에게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고 수수료를 50%씩 챙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거나 또 너무 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위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레벨업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인간은 본성과 유전자의 꼭두각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소망했던 특별한 인생은 점차 사라져가고 인생에 순응하게 됩니다. 본성을 역행하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순리자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하루하루 차이를 만들어냈고 최악의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역행자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는 일은 없을 겁니다. 1년 안에 자유를 얻을 확률도 극히 낮을 겁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 후면 일반인과 흠격한 차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10년간 경제적 자유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 습득했던 역행자의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기버이론 역행자는 일을 받으면 일을 준다. 내 지식을 대신 굴려주시는 고수분이 있습니다. 나는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서 1년 동안 20억 정도를 맡겼는데 이게 1년 만에 3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보답을 하겠다고 해도 절대 안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 2대와 강남의 새 아파트 월세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얻은 이득의 10%도 안 되는 보답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청아 너처럼 보답하는 사람은 없다. 10억을 벌어줘도 30만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 한둘이 아니야. 나야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해서 도와줬지만 참 안타깝지. 30만원이라니 믿어지나요? 나는 공짜로 생긴 돈의 10%는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철칙을 세워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가 주식 정보를 알려준 덕분에 1.6억원을 벌었습니다. 나는 주식을 매도하던 날 1,700만원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식 정보를 가르쳐줘도 아무도 보답을 안 했는데 네가 처음이다. 그나마 5천만원 벌었다고 2만원짜리 선물을 보낸 사람은 있었지. 여기까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만약 10억원을 벌게 해주면 5억원을 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처럼 자의식과 자기 합리화가 발동해서 순간의 판단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굴려주긴 했지만 어디까지 너 이건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생긴 일이잖아. 어차피 이 사람은 수백억대 자산가니까 내가 얼마 줘봐야 의미가 없을 거야. 차라리 이 돈을 더 불려서 나중에 주자. 펀드 수수료도 몇 퍼센트 안되는데 그냥 3%만 줘도 되지 않을까? 10%는 너무 많아.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얌체같이 구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질까요? 나 또한 돈을 보낼 때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다 본능의 조종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감동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나부터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재밌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람을 기버 테이커 그리고 매처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버는 퍼주는 사람 테이커 는 받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매처는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될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기버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자인 사람도 기버입니다. 로고회사를 창업한 21살의 남성이 나에게 천만원을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가 블로그에 쓴 무자본 창업글을 보았고 곧바로 로고 제작회사를 만들어 2개월간 5천만원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천만원은 대단한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같으면 이런 친구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2020년 4월 당시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번호에 고맙다면서 천만원을 보내준 사람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말이 쉽지 천만원입니다.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전국민의 0.1%도 그러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2년이 지난 인생 인생에서 패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나도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 있다는 사람들을 수백명 만나봤지만 대부분은 밥을 사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생각과는 다르게 부자들도 상당히 검소한 편입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 이면서도 택시비가 아까워서 지하철과 버스만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밥값이나 술값으로 수십만 원을 내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인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나에게 창업을 도와달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무료로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내 몸값은 꽤 나가는 편 이었으므로 컨설팅 비용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이 친구는 내 덕분에 큰 효과를 봤다며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조언을 더 구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사업상의 조언을 해주었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자 이 친구가 카운터 뒤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밥값 10만 원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 친구를 보낸 후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가 잘 될 확률은 사실상 없겠다. 나도 다시는 보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사기를 치는지 가끔 피해자들로부터 하소연이 들어옵니다. 자청님과 친한 사이였고 또 예전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씁쓸할 뿐입니다. 그는 직원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주변에 인색한 사람들 중에 젊은 나이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는 밥에 잘 사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밥에 사는 행위는 단기적인 손해와 장기적 이득을 맞바꿀 만한 판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행자라면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밥을 사는 것조차 못하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밥값 2,3만원을 아끼자고 인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앞으로 무수한 인생의 판단을 잘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년쯤 전에 템플 레깅스 송현주 대표를 도와준 적이 송현주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자청님이 왜 대표님을 그냥 도와줬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송현주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업가들은 일을 받으면 일을 주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고요. 자청님도 저를 도우면 큰 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저를 도와준 것 같아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앞서 나한테 주식으로 1.6억 원을 벌게 해주었다는 친구도 바로 송현주 대표입니다. 송 대표와 그동안 주고받은 도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나의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화장품 마케팅으로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만들어낸 친한 형이 있습니다. 형의 생일이 되었기에 나는 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형은 200만 원짜리 TV를 이사 기념 이라며 보내 왔습니다. 잘되는 사람은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모든 것을 퍼주려고 합니다. 기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기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인생이라는 긴긴 게임에서 이보다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10%만 벌겠다고 주식도 하면서 왜 이렇게 가성비 좋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꼭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더라도 고마운 상대에게 밥 한 번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말 돈이 없다면 뭐든지 정성을 보이면 됩니다. 1, 2만 원짜리 선물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1년 전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한 분이 나에게 4장짜리의 손편지를 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종종 읽으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정성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받은 만큼만 갚는 매처나 받기만 하는 테이커를 잘 구별해서 피해야 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이들을 분명하게 알아내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잘못하다간 테이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선심을 쓰게 됩니다. 피라미드 맨 아래 칸에 바로 바보 같은 기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동안 관찰한 바론은 테이커나 매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기 합리화가 심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곧잘하고는 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두 가지의 연습을 통해서 기버에 좀 더 가까워 집시다. 지난 1년간 자신이 어떠한 기버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보세요. 책을 덮고 10분간 산책을 나가서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 본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거나 돈을 송금하세요. 혹은 상대가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확률게임 역행자는 확률에만 배팅한다. 인간은 이득보다 피해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월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벌게 되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 9천만 원 버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만약 수입이 반토막이 난다면 실제로는 경제적 자유에 큰 이상이 없지만 뇌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즉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이 넉넉한 상황에서 매우 넉넉한 상황은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음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두뇌가 불안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은 인간이 가진 너무나 당연한 심리 기재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손실 회피 편향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유전자 우작동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을 일 따위는 없지만 원시 본능은 겁을 주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포커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커 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에 배팅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승률이 55%라면 손실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배팅하면 됩니다. 철저히 기대값만 계산해서 배팅하면 특정판을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게임에서 이기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률이 있으면 손실 회피 편향을 이겨내고 배팅하세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나는 잘한 거야 확률상 어쩔 수 없었지 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봅니다. 이 책이 역행자의 인생 공략집 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은 좀 독특한데요. 인생 게임은 태어날 때 로그인 한 후에 죽을 때 해야 로그아웃 하는 초장기 게임입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갑자기 팀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초반에는 크게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몇십 년 후에는 완전히 망하기도 합니다. 나처럼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고 또 그래서 어렵습니다. 초장기 게임인 인생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게이머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것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둘 다 윈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둘 다 망하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게임은 논제로섬 반복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와 나의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은 알기가 힘든 길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기버이론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은 확률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확률 게임이론은 매 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게 됩니다. 단 5% 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반복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27살 때 형 친구들과 포커를 쳤습니다. 포커를 치던 첫날 형들에게 큰 패배를 경험했는데요.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쳤을 때에는 내가 다 이기곤 했는데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나는 경쟁심에 불타서 도서관에서 포커 관련 책을 세 권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몰래 공략집을 봤던 것처럼 또 공략집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과 다시 붙었고 당연히 이겨버렸습니다. 형들은 포커를 5년 넘게 치던 사람들인데 초짜인 내가 이긴 겁니다. 책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포커 지식에 입각해서 확률로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커를 칠 때 다음과 같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인생에서 실수를 하는 패턴과 매우 비슷합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쪽팔리기 싫어서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베팅을 끝까지 해버린다. 이 판을 이기면 돈을 크게 딴다는 것만 생각하고 잘 될 것만 같은 상상에 휩싸인다. 안 될 경우를 상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거야 라고 착각한다. 여러 번 지고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확률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간만 믿고 베팅한다. 어떤가요? 우리가 늘 잘못된 판단을 할 때와 비슷합니다. 형들이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베팅을 할 때 나는 전체 패를 보며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률이 55% 정도라면 그냥 베팅을 합니다. 확률상 당연히 상대가 이길 때도 많습니다. 만약 지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베팅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더라도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냉정하게 베팅한 걸 칭찬하면서 마인드를 다잡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카지노가 겨우 0.1% 앞서는 승률로 큰 돈을 벌듯이 나 역시 작은 차이이지만 조금씩 앞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포커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분노 소망 자존심 본능 의 방해를 받습니다. 인간은 사실상 동물에 가까운데요. 매우 감정적입니다. 인간이 미래를 계산하는 뇌를 가지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급박한 위기 상황일 때 원시의 유전자는 감정적인 행동을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주식장이 폭락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성의 뇌는 이때만 버티면 돼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하게 파충류의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지금 팔지 않으면 인생 망해 빨리 팔아 그리고 결과는 늘 우리가 겪는 대로 입니다. 주식창을 보지 않고 신경을 끄는 게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어이 손자매를 한 후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인생도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결국 승리합니다. 내가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손실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클루즈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뇌로 파충류의 뇌 그리고 포유류의 뇌를 억눌러야 합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확률게임의 예시는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나는 자퇴하기 전까지 2년간 이의전략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만 했습니다. 이 행위가 토익 공부보다 취업 공부와 학과 공부보다 기대값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행위가 뇌를 복리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왜 토익 공부를 안 하고 책만 읽느냐 라고 물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률에 배팅하기로 했고 결국 책을 읽기 시작한 지 4년 만인 25살 때 친구와 함께 월 3천만 원씩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확률 게임을 통해서 본능을 역행한 결과입니다. 예시 2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악플러들의 조작된 정보에 위해서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나는 직원들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저격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내 계산대로 유튜브 덕분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가 있었고 한 차원 높은 리그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작은 기업에 수많은 인재가 몰리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본능적 두려움이 유전자의 오작동임을 이해하고 확률 게임에 베팅한 것입니다. 확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불편한 감정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자신의 현재 마음이 유전자의 오작동 또는 갇혀버린 정체성 때문은 아닌지 고찰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승률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베팅을 하고 결과값에 초연해져야 합니다. 만약 베팅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확률적으로 지는 것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을 이어가면서 본성을 역행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확률 게임을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기억하세요. 최근에 했던 의사결정이 확률 게임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손실 회피 편향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적이었던 확률 게임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적어보자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되는데요. 인생이라는 기나긴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고로 가는 길을 고르면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거겠죠. 인생을 게임으로 비유해 본다면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면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 공략집과 치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독서 그리고 글쓰기라고 단언하고 있죠. 독서와 글쓰기는 의사결정력 창의력 그리고 메타인지를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7단계 인생 공략집을 정말로 우리 삶에서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무엇이든지 정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의전략 있었죠. 하루 2시간 내는 것이 어렵다면 30분 1시간 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책 읽고 또 글쓰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책을 사랑하고 또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도 늘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늘 투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책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 잘 yy 안녕. 감사합니다.